6 4 1 4 5 5 4 4 2 으 으 으 아 아 야 야 깃발 질아 으 으 아 이뻐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네요 대가족 이네 야올 잘 왔네 잘 왔어 이놈아 똥 싸라 그런다 이거 아유 이뻐 똥 싸는 것도 이쁘다 이거 아유 아 아 기어 힘 저 힘 저 얼치 아 아 예 어 그렇지 근데 소를 잘 키우셨네 때 까리 좋네 알아요 알아요 먹을 때 되면은 달라고 쪼는거고 그렇지 아니 근데 한마리씩 다 놨네 네 아이고 참 야가 야 신랑 아이예요 이거 아래 여자요 묶고났대 뭐 에이 묶고났대 얘가 가지 에이 아래 얘는 그 늦게 저쪽에 있었거든 아 얘가 혼자 여기 있었다 자도 잘 생겼네 없어 난이나 혼자 있었는데 아 똥 먹는다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먹어 뭐 괜찮아요 이 야들이 약이 된다 그러더라고 약이 된대 걔들한테 아 벨리로 다 보네 귀엽잖아요 아 말하셔도 되나 아 옛날에 왜 시골 똥깨들 똥 먹었지 그래요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 네 맞은 사람하고 요새 새끼 낳았다고 저걸 그래 좋죠 맛있냐 저희도 저희도 3시가 네 저거 막내네 저게 네 저거 한달 사이에 낳아라 고맙습니다 네 얼메 기뻐 잘 텐텐하네 네 텐텐해 그래 짐승도 사랑 손끝에 따졌어 그렇지 그렇지 잘 거두어야 언니가 몸이 축이 안나야 그러니까 새끼도 싫어하고 근데 옛날에는 시골 똥깨들이 똥 줘서 먹고 댕기는데 소똥 먹는건데 처음 봤네 너 나도 오늘 처음 봤네 너 나도 오늘 처음 봤네 그러니까 처음 봤죠 야 원래가 오늘 특종이다 이 특종 야 다 송아지들이 다 튼튼하네 손해가지고 손해 아 이뻐라 이건 머슴한데 이건 황소 와 넘넘 귀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인물 좋아 사랑하고 같이 하는 너 이런 뭐야 얘기해봐 뚜구리 뚜구리 얘가 뚜구려 뚜구리 아 그 역시 잘 생겼네 아이 귀여워 자 소를 요즘에 이렇게 옛날 시골처럼 이렇게 키우는 것도 이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자 아주 예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거 음 아 참 모르는데 미얀다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철로 아 얘는 엄청 크네 왜 이렇게 커 대빵 대빵 야 아가 인물도 좋고 아주 잘생겼다 아주 넘넘하게 생겼네 여기 막내요 네 이거 제일 느껴나 음 아 이걸 덕분에 좋은 장면 보네 음 요새 가축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키우는거 알죠 그러니까 근데 저기 뭐야 대대적으로 야 큰 건물 지놓고 칼 키우는 사람은 더 있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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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시골처럼 이렇게 하는거는 없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낮에 내밀다 밤에 들이메고 이런 그런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옛날에는 왜 어디 시골이래 하다보면은 어 양지 쪽에 이래 노인네들이 한마르스 옛날에 밥갈갈 때 농기 응 그래 매놓고 이래 나수로 뭐 집주어 집주어주고 하는거 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전혀 없어 맞아요 없어요 우리도 봤으면 못가라 이거 다 그렇지 아예 지를 안했으니까 야 근데 잘생겼다 아주 어휴 오늘 아주 희한한 장면을 다 보네 우리집에 식구들이야 그니까 아이고 참 반가워